유옵! 유옵! 안녕! 안녕! 우리가 여기는 어디에 왔는가? 우리가 오늘 볼 수도하러 왔죠? 우리는 오늘 디퓨저! 아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에요! 예!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선물해 주리라고요! 디퓨저 업세트를 보여드립시다! 이쁜 거 보여주세요! 이쁜 거요? 네!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죠? 여러분께 오 맛보는 줄 알았어요 나도 순간 맛보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저희는 오늘 발렌타인데이 기념을 선물을? 디퓨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앞 애들이 디퓨저를 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향초를 살까? 어? 형 이거 악마의 열매 아닌가요? 악마의 열매 이게 바로 그 이그리그 열매고 여기 고무고무 열매고 안돼 안돼 디퓨저 할까? 가위바위보를 하죠 디퓨저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골라도 돼요? 제라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왜 좋아해요? 집에 엄청 많아서 아 진짜? 팬들 생각하면 어떤 향이 떠올라요? 어떤 향이 떠올라요? 사인팬이요? 대나무 향이 떠올라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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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결같이 약간 한결 바라보고 곧게 저희랑 같이 음이 좋아 이 아이를 하나 할까요?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 달콤한 팬들과 찰떡인 것 같아요 이 아이랑 세 번째 아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어떤 다음에 생각나죠? 약간 시원하면서 아 장미 역시 장미꽃만을 사랑이죠 저희 이거 두 개로 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두 개로 해서 홍채소호 얘기하면 달콤한 사랑 그렇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주문하러 가볼게요 달콤한 사랑 스윗 러브 여러분께 달콤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 네 저희 두 개 딱 골랐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달콤한 사랑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인데 다들 행복하고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계산하고 나옵니다 네 뾱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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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